다시 촬영합니다. 인생사 보일까요? 둘레길 도는 분들 걸을만도 하겠는데 이 바닥은 나무로 다 조경식으로 해놨어요. 자, 팔각정 보이나요? 저기는 다리 잘 안보이죠? 내가 걸어왔던 곳 걸어왔던 곳 팔각정 저쪽으로는 둘레길인데 조명이 안되어있어요. 와 걸어왔던 곳 도로 차가 별로 안다녀요 차가 별로 안다녀요 네 지금까지 인생사 였습니다 잘 보이나요? 네 좋은 곳 있으면 손으로 다 손으로 올려드릴게요 다음은 넓게 아무런 감사합니다.